족병이 이미 계승을 지났다 하옵니다. 족병의 숫자는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.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? 변기는 전화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이옵니다.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. 어찌 왕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다. 부터여라!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곳이옵니다. 견뎌 주소서.